1. 재질의 반사 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재질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질의 반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초급자가 아닌 분들은 꺼주세요. 재질의 대부분은 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사가 아주 많거나 거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긴 하죠. 그런 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질 편집기를 열고 이 장면에는 V-Ray 재질 기본 상태가 적용되어 있어요. 렌더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렌더링 되는 상태를 오프하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실행해 주세요. 현재 상태는 장면에 라이트가 3개가 있어요. 오른쪽에 강한 라이트, 왼쪽에 약한 라이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돔 라이트가 있습니다. 왼쪽 샘플구에 보이는 상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는 약간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반사를 조정해 볼게요. 먼저 스피어의 재질을 따로 만들게요. 그리고 얘들은 빼기라고 하고 복사한 재질은 스피어라고 할게요. 이제 스피어 재질을 적용할게요. 스피어 재질은 더블 클릭하고 선택되어 있는 재질, 여기 옵션이 보이는 재질 테두리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현재 재질이라는 게 표시가 돼요. 옵션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재질 슬롯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슬롯에는 여러가지 맵을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 점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은 슬롯이잖아요. 그럼 얘를 숨기고 하면 굉장히 심플해 보이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는 슬롯을 숨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위에 아이콘으로도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숨겨지게 되죠. 백도 너무 많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숨겨주세요. 그럼 굉장히 심플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질만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디퓨즈에서 색상을 200 정도의 밝은 흰색으로 스피어는 만들게요. 색상이 달라 보이죠. 반사를 주겠습니다. 리플렉트 컬러는 흰색이 될수록 반사를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을 놓을게요. 255 그럼 반사를 강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강하게 하는데 샘플구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쪽에 백그라운드를 켜주는 옵션이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켜주게 되면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샘플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라이트가 반사되는 게 보이잖아요. 이 라이트 옵션에서 반사되는 재질에 라이트가 보이게 하는 옵션 그 옵션이 하나 있는데 그 옵션이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사되는 재질에 라이트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를 나중에 설치하실 때 재질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는 반사 재질에서는 숨기게 옵션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반사가 됐는데 250호를 다 했는데도 흰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사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현실감 있게 왜 그럴까요? 반사 옵션 아래에 보면 프린 앤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사가 되는 거죠. 이 옵션은 뭐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보는 점 있잖아요. 점 걔는 반사가 없어요. 그리고 90도가 되는 그 부분은 반사가 거울 같은 거죠.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컬러를 250으로 해도 거울 같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조정하시면 반사를 약하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컬러를 조정해서 반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 앤 리플렉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가 강해지진 않죠. 기본적으로 IOR이라는 굴절율을 반사는 갖게 되는데 현재는 밑에 보면 프린 앤 IO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1.6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프되어 있는데 오프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 L자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락이 걸린 건데 밑에 있는 굴절의 IOR과 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의 1.6이 조절되면 위에 있는 반사의 IOR도 조절되는 거죠. 밑에 있는 걸 조정하게 되면 반사가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는 상태인 거죠. 락을 풀면 위태꺼는 연결되지 않고 위에 반사 부분을 따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락이 걸려 있다면 밑에서 그냥 조정하셔도 돼요. 여러분 굴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예요. 다른 장면들을 열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락이 걸려 있는데 반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럴 때는 밑에 굴절을 보면 여기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고 락을 풀고 여기서는 더 강하게 화이트인데 더 강하게 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여기 락 버튼이고 그리고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는 반사가 되는 부분을 좀 더 뿌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0.9 이렇게 하면 멀어질수록 더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거리값에 따라서 멀리 있는 물체를 또 반사해야 되는데 약간 뿌연 상태가 되면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어질수록 더 뿌옇게 보이게 돼요. 그런 개념인데 당연히 그러면 글로스니스가 낮을수록 많이 뿌옇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더 매트한 느낌을 만듭니다. 반사가 별로 없는 그런 느낌들 주변에 그런 반사가 없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잖아요. 벽이라든지 책상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반사가 없는 재질일수록 글로스니스를 낮게 설정해서 그런 하이라이트가 살짝 뿌옇게 번지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스니스가 0.5일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걸 보게 되면 0.5인데 하이라이트는 굉장히 작고 둥글게 보이잖아요. 더 퍼지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 BRDF에서 재질을 표현하는 쉐이딩 방식이 여기 있는데 지금은 새로 추가된 GGX 형태로 보이고 있는 상태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퐁이나 블린이나 이런 것들로 조정할 수 있었어요. 더 탁하고 무거운 느낌의 워드 재질을 사용하면 더 탁해지죠. 그래서 벽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빛이 강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무거운 재질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BRDF를 워드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막 새로운 재질을 하나 만들었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재질의 이름인 거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드는 재질을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재질들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만의 재질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New Material Library를 만드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저는 테스트라고 만들게요. 테스트 MAT 라이브러리 파일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만든 거를 앞에서 드레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가져다 놓게 되면 새로운 재질이 추가된 여러분만의 라이브러리가 생겨요. 라이브러리 이름 앞에 보면 별표가 생기게 되는데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세이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질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글로스니스를 0.9정도 하고 그리고 GGX인 상태로 쨍한 하이라이트가 생기겠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하나 더 해주죠. 0.9의 글로스니스를 갖는 화이트 재질이 되는 거죠. 드레그해서 놓습니다. 또 별표가 생겼죠. 세이브 해줍니다. 여러분 재질이 두개가 벌써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화이트 재질을 만드는데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재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금속 재질로 가볼게요. 반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물체가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글로스니스를 조정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물체가 한 번 반사되면서 뿌옇게 돼요. 뿌옇게 된다는 거는 반사를 또 한 번 해도 그게 보이지 않겠죠. 한 번만 반사되는 게 다 뿌옇게 돼 버리니까. 근데 그 값이 0.9 를 넘어서는 값이면 물체가 다 보이잖아요. 반사되는 것도 다 보이고 주변에 있는 물체의 반사도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물체를 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epth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물체가 또 다른 물체한테 반사될 수도 있고 그 반사된 물체가 다시 한 번 또 나한테 반사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인 거죠.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물체를 두 개로 만들게요. 가깝게 붙어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프리넬 리플렉션을 해제하고 보게 되면 금속이 되어버리죠. 255에 해당하는 거울 같은 반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번까지 반사를 하는데 그 안쪽을 보세요. 검게 되어 있죠. 다섯 번까지 반사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물체가 다섯 번을 반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개수는 맥스 덱스라고 해요. 여섯 개가 되면 검정색이 줄어들고 안쪽으로 조그만한 검정색이 보이죠. 일곱 개 거울이라고 해도 거의 보이지 않는 점으로 가게 돼요. 여덟 개 정도면 정말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글로스니스가 낮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0.8이 되면 뿌옇게 되지만 반사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팔을 줄이면 검정색이 보이겠죠. 근데 뿌옇게 되니까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0.8 정도는 5를 해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심하게 가깝게 해놔서 그런데 떨어진다면 더 표시가 안 나겠죠. 덱스가 5인 상태에도 글로스니스가 0.7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반사되고 그 안쪽 거는 희미해지겠죠. 덱스를 떨어뜨려 볼게요. 3개가 돼도 크게 변화가 없죠. 그럼 0.7이 됐을 때 맥스 덱스를 3을 한다는 건 계산 횟수를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올라가겠죠. 빠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글로스니스를 사용할 경우에 덱스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떨어뜨리는 단계에 대해서는 그 재질이 주변에 어떤 재질하고 같이 있느냐에 문제가 되겠죠. 재질을 만들 때 이런 걸 기준으로 재질을 만들어 가게 돼요. 지금은 금속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되어 있는 거에서 반사를 줬기 때문인데 만약 디퓨즈가 어둡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표시가 안 나겠죠. 그리고 거울 반사라고 해도 255까지 반사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현실감 있는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밝은 회색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로스니스를 금속 재질을 만들게 돼요. 이런 식으로 0.85가 되면 올려줘야겠죠. 또 표시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이 5라는 거고 렌더링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상태 지금처럼 가까이 붙어있는 금속 재질이 또 있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depth 그리고 글로스니스 둘이 관계가 있어요. 켜지게 되면 디퓨즈에 해당하는 반사를 표현하겠죠. 자연스러운 반사 락을 풀고 이 IOR을 20까지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처럼 되는데 프리넬 리플렉션이 적용된 금속처럼 보이겠죠. 약간 달라져요. 좀 더 무거워 보인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생겨요. 현실감에 조금 더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재질은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의 다가석에 만드시면 되는데 어떤 규칙이나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컬러를 조정한다든가 depth를 이용한다든가 글로스니스 그리고 프리넬 IOR 이 관계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한 것만 잘 이해하시고 더 자세한 거는 다른 재질을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